니 꼬리에도 몸이 많이 묻었네 에옹 그래 아 근데 추루를 안 들고 왔다 작업한다고 깜빡해 붙어 추루를 안 들고 왔어 추루 주면 니가 와서 먹을라나 근데 추루 가지러 가면 니 각오 없을거야 에옹 에옹 그래 에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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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일로와 에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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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둘이 밖에 없어 이제 맛있는 냄새 나지 에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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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더 가까이 가면 도망갈 것 같은데 에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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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ột 에옹 에이 가쁘네 아 절로 들어간다 설마 니 그 그 뭐 구석팅이 뭐 그런 데 살고 있는 건 아니겠지 어 애홍이 애홍이 니 거 있었네 애홍이 어 애홍이 요거 먹어 애홍이 응 이 마을이 안 내려가고 여기 있었네 애홍이 그 위에 자고 있나 자 애홍이 애홍 요거 먹어 애홍이 마을 속 귀찮나 냄새 나지 애홍이 애홍이 아 안 먹었어 이건 우리 애들 좋아야 되겠다 에홍이 애홍이 야무아도 없다 애들 방에 들어갔다 어 꼬리 형아 안 왔어 꼬리 형아 지금 안에서 자고 있다 응? 응 에옹 그래 에옹 뒤에서 나하고 놀자 뒷마당으로 와 뒤에서 나하고 놀자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어 깨둥이 없어 오늘 밥먹고 갔어 벌써 이발아씨 내가 묶고 아까 나도 너무 실 밀고 들어오지 지금 바람 많이 불었어 뒤에 개판됐다 그래 니 간식이랑 하나 먹자 꼬리 어디갔어 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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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신기하다고 이놈들아 자 일로와 빨리 자 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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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짤리 comme 예쁘다 깨찌리 깨찌리도 빨리 아니 등에 떨어져 붙어 깨찌리 깨찌리 그걸로 가지 말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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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묶으러 깨찌리 자 자 깨찌리 등에 붙은거 묶어 있나 아니시가 왜 착하나 까지 으 으 자동물이 닫힌다가 꼬리야 좀 비껴봐라 문 닫자 꼬리 안 돼 다리야 나온다 아이고 다리 다리는 어디로 튈지 모른다 불안타야 까 꼬리야 꼬리야 니는 울타리 밖으로 나가도 크게 걱정을 안하는데 으 깨찌리다 맞지 깨찌리니도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 깨찌리니 아 근데 도망다닌다고 바쁠것 같다니 아 니도 좀 불안타 으 으 으 솔직히 누리 회사가 제일 불안치 누리는 감은 으 으 으 으 으 탐험심이 탐험심이 많아 가지고 막 아무데나 다 돌아다닐 것 같아 그래 으 으 으 으 너희는 쩔다 줄게 어 너희는 조금만 먹어 어 이거 잘하네 두개 짜 두개 짜 두개 짜 으 으 으 으 이거 이쁘다 이거 이쁘다 이쁘다 으 으 이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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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진다 물아 이놈아 떨어진다 아 으 으 으 으 으 음 소로로 치면 안되고 그래 아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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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으 어이 참깨대 아이고 참깨대 너 있을 않아! 하나 가져올게 찾아라 애용 그래 이제 너희도 먹어 올다리 빨리빨리빨리 그래 니 한개 밥 먹었다 이놈아 좀 기다리라 니는 깨동이는 기다리시오 아이고 이 다리도 잘 먹네 아이고 까칠이 수술을 지키라 수술을 까칠이 됐다 응 요거는 깨동이 먹자 자 깨동이자 아우 치지 말고 그냥 먹어라 이놈아 어 깨찌리 꼬리오파이 때리지금방니 이놈이 자식 아 아유 깨동이 니 반만 더 먹지 알겠지 아니 너무 많이 먹고 배탈나면 어떡하노 응 아이다 하나 더 먹자 에이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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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짜먹었다니 막 없다 이제 이거 다리에서 봐라 도둑풀 붙은거 봐라 도둑풀 응 응 없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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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응 응 응 그래 응 너희 이제 밥그릇 밥그릇 삼총으로 옮겨놨어 오늘 어 밥 먹을때 삼총 올라가서 먹어 이제 연습을 좀 해야되겠다 응 응 다리야 다리 다리 많이 못 먹었다는 표정인데 응 응 그래 에웅 에웅 그래 아이고 이제 여기 가까이 있어도 하악을 안하네 지금 추리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래 깨둥이 아이고 네 멀리도 놀러갔네 아이고 아이고 이놈이 자식 아이고 들어갈란다 3층에 아 애들 3층까지 올라가겠나 응 2층에 밥집을 빼가지고 아 삼총을 올려놨는데 응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삼총에 올라가서 밥먹고 있었네 응 니 똑똑한가 보다 맞지 응 응 바로 삼총 사용하네 응 에웅 에웅 그래 에웅 응 그래 아이고 심심하쟤 맞쟤 에웅 에웅 너도 마당에 와서 놀면 얼마나 좋겠네 맞쟤 그래 나봐도 니 심심해 보인다 에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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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형하고 꼬리 형하고 많이 좋아졌어 에웅 그래 에웅 에웅 나중에 꼬리 형하고 뒷마당 와서 같이 놀아야 되겠다 니 하고 에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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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가까이 가면 또 뭔가 갈까 해 이 놈아 에웅 그래 에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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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잉 도망다 안가고 니 도둑불 떼주고 싶다 에웅 다리에 다리에 꽝 묻히고 왔네 이놈아 그래 에웅 응 그래 올라와서 밥 먹어 에웅 에웅 그래 밥 먹어라 에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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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눈썹이 이쁘게 소심이 보다 더 가까워졌다 니 아이 대박이네 어 사람 손 한 번도 안 탔는데 어떻게 어떻게 저리 가까워질 수가 있어 참 에웅 가슴이 아프다 가슴이 아파 에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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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지 아 에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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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고 있어 에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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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그릇 3층에 3층에 옮겨 놨대 에웅 에웅 이리와 에웅 에웅 자 애옹 자 애옹 자 애옹 니 턱에도 턱에도 하나부터 붙이고 왔네 자 애옹 아 아 어 몸에 다 도둑풀이다 자 아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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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네 우리 애옹이들 잘 먹네 아이구 잘 먹네 아이구 잘 먹네 아 니는 귀가 귀가 다친거였네 자 자 깨동이 인하께 많이 먹었잖아 안돼 내 입만 먹자 자 자 자 애옹 놀랬다 속이 놀랬다니 금방 기침하려고 하는거 보니까 속이 놀랬네 애옹 애옹 자 애옹 애옹 귀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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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쪽이 다 다쳤네 한쪽도 조금 짧고 한쪽은 상처가 약간 생겨있네 애옹 자 자 요거 먹어 애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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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빨리 나오게 해줄게 자 애옹 그래 애옹 물을 꼬리 안奔 가리 액 그낭 갔을때 아이고 아이고 흐른다. 빨리 짜니까 흐른다 해가 니가 빨리 안먹으면. 니는 내 손가락 멀 수도 있겠다. 그래 이놈아. 자 애옹. 니 그만 몰아. 니 너무 많이 몰다. 배탈 날 수도 있다. 니는 안된다. 나머지는 내 담아 줄게.